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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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Dan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이 되면 어둠속 움직이는 전하를 다시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부턴 전하의 침쇄에 누울 것입니다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았어 나 혼자 괴로우면 됐어 중전마마 신빈이 옵니다 들어오게 신빈을 불렀어 중전마마께서 부탁하신 약이 옵니다. 수고했네. 이리 가져오게. 이게 무슨 약인가? 어성초잎입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거 말인가?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넨 가서 이리 보게. 일 없사옵니다. 반탕을 할 것이니 어성초를 가마솥에 끓여 당에 옮겨 놓게나. 어성초 끓인 물로 목욕을 하란 말이오. 예 전하. 서둘러 주시게. 예 마마. 이 어성초약물로 피부를 닦을 것입니다. 아뇨아뇨아뇨. 괜찮소. 서둘러 대전에 나가야 하니. 중전도. 그만 가서 일 보시오. 일 없사옵니다. 일이 없으면 가서 어성초 끓이는 거나 가서 도와주시오. 네. 초저녁에 탕에 들어갈 것이니. 천지만물 창조하고 지배하시는 조아오이신. 어이하여 죄 없는 성군에게 아픔 주시고 운명을 재촉하나이까 당신의 뜻이 아니길 바라오며. 비행히 성군의 아픔을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픔보다 망백성 아픔 걱정하네. 우리 성군 운명을 지배하시는 신이시여 비나이다. 아픔을 거두어 주소서. 세상 하나뿐인 나의 성군 아픔 거두어 광명의 빛 아름다운 세상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나보다 더 아픈 백성들도 많은데 물 찾는 일에 시간 낭비들 말고 정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전하 시방 충청도에서 새로 올라온 물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다른 물 맛이라고 하옵니다 물이 물이지 다른 물이 어찌 있겠습니까 충청도 청주에서 나오는 물로 맛이 묘한 건 사실이옵니다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다 묘한 물이 어찌 있겠네 아바마마 신들의 뜻을 물리지 마시옵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명의도 거절한 이 몸뚱아리 물이 묘하다고 낫지 않을 것이다 아바마마 부디 물 맛을 씌음이라도 하시옵소서 단 한 번 씌음을 어찌 해결하느냐 전하 단 한 모금의 물일지라도 성상의 아픔을 알고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 어찌 거절하실 수가 있사옵니까 전하 전하를 심전으로 비시어라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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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 좀 살짝 헛디뎌서 넘어진 것 뿐인데 유난스럽게 그 묘한 물이나 좀 가져오세요 예? 그 물 맛이 묘하다면서요 물 맛이 다르다면서요 아 예 전하 분명히 묘하다고 했다 예 아바마마 묘하지 않으면 물로 배 채울 생각하거라 예? 물 맛이 묘하지 않으면 내 수양에게 한 달 내내 물을 먹는 벌을 내릴 것이오 전하 전하 이것이 바로 초중에서 올라온 물이옵니다 어서 시음 하소서 아니 지금 이거 나보고 먼저 마시란 말씀입니까 예 대감이 먼저 마셔봐요 예? 예 전하 예 전하 예 전하 왜 이러십니까? 물이 다르긴 다르고 묘하긴 묘하다 교환 한 종지 물인데 전하 뭐예요 이 물은 죽었던 자도 살려내는 물이옵니다 보셨다시피 죽었던 정성탄소도 다시 살려내는 초수약수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었다가 물 마시고 깨어난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죽었다가 깨어난 게지 전하 어서 시음 하시고 옥체 기량만 강하시옵소서 아니 저기 혹시 말이오 내가 이거 마시고 나서 정말 죽게 된다면 어쩌지요 이거 이거 유언장이라도 써놓고 마셔야 하나 이 물은 하늘이 내린 물이옵니다 그 하늘이 나를 데려가 데려가라고 내린 물인지 네 이름이 어찌하느냐 아바마마의 은혜에 감동한 것이 하늘입니다 제발 어서 시음 하시옵소서 시음 하시옵소서 시음 하시옵소서 시음 하시옵소서 시음 하시옵소서 묘하다 벌은 내가 받아야겠다 나야말로 이물만 먹고 살아야 할 모양이야 나야말로 이물만 먹고 살아야겠다 다르고 묘하다 다르고 묘한 이물로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을까 다르고 묘한 이물로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좋을까 하늘이 내리고 돼지 예수님 올리는 신념한 물 상품의 병든 몸 씻어주고 어두운 눈 밝게 하여 통춘의 낫지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소서 하늘은 내리고 대지의 신은 불린 신념한 물 나는 이 물을 초수라 하겠소 영원히 참여하시오 지배하네 하늘과 대지의 신이시여 우리 상품의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우리 상품의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우리 상품의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처음 느껴보는 울만 다르고 묘한가 우리 상품의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이 물로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다며 나는 매일 새로워지리라 하하하하 묘한 물 맞춰서 새로워지리라 전하 정주에서 가져온 초수도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언제까지 물을 기러올 순 없으니 서둘러 행궁을 짓도록 명하셔야 하옵니다 나도 행궁을 짓고 싶지만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은 말하지 않았소 도대체 얼마를 더 설명을 해야만 그치겠소 전하께서 가지 않으시면 신첩이 먼저 죽게 될 것이옵니다 하하하하 이 살려달라는 사람 빨리 죽는 건 봤어도 빨리 죽겠다는 사람 못 봤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 하옵니다 전하 부디 충전마마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해빈 지금 이 바쁜 농번기 행궁을 짓는다면 전답에서 일할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나올 것이고 이 고울의 벼스러치들이 백성들은 돌보지 않은 채 유난스럽게 할 것은 뻔한 일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 전하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병든 몸 치유하러 가는 것이옵니다 충전마마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평안해야 백성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전마마의 강국한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옛말에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을 부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한기를 이용하라 해서 농한기는 혹한인데 어찌 혹한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에휴 정말 귀찮게 들 아는군요 충전마마 너무 십 녀치 맛이 없어서 곧 마마의 창을 따를 것이옵니다 충전마마 너무 십 녀치 맛이 없어서 곧 마마의 창을 따를 것이옵니다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자신보다 백성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 누가 꺾을까 그러니 백성들이 성군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지하비일세 해빈과 신빈 역시 그렇지 않은가 당연한 말씀이시옵니다 정말로 가지 않는다면 어찌하나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기저기 함께한 흔적들 지울 수 없는 사랑 슬픔만 남아 눈물로 날이 새고 눈물로 날이 참을겠지 따뜻한 행복한 마음 아련히 사라져가 나의 사랑 그리워하며 눈물로 날이 새고 눈물로 날이 참을겠지 운명은 슬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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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나는 분명이다 이미여 어찌 먼저 가려하오 이미여 하오 이미여 나를 두고 같이 마소서 그리워하오 그리워하오 우리의 사랑 그리워하오 우리의 사랑 슬픔만 남아 그리워하던 눈물로 날이세고 눈물로 날이쳐 울겠지 운명은 슬픔인가? 슬픔은 운명인가? 이미 여쭈어 가려와 이미야 우리 두 곳까지 오소서 전하 하루속히 초수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시어 신묘한 초수로 옥태를 보존하소서 전하! 청주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소서 전하! 청주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소서 전하! 청주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소서 전하의 옥태가 강권해야 백성도 강권하고 농사도 풍작을 이룰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청주의 행궁을 짓고 거동하소서 전하의 아픔은 백성의 아픔이오 전하의 슬픔은 백성의 슬픔입니다 전하의 슬픔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옵니다 서둘러 행궁을 짓고 초수거동을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백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천년을 사는 나무도 있지만 인간의 목숨은 본디 짧은 것 내가 더 살아 백성들이 위로받고 평안할 수 있다면 전하! 증 inventor 충전 일어나시오 tea 이jin k 알았다 초수의 행궁을 짓고 거둥을 준비하라 초수의 행궁을 짓고 거둥을 준비하라 어이없차 아랍이야 남 백성이 상소 저해를 쳐다보고 어이없차 아랍이야 큰 나무지 풍선이 백성을 내 같이 하련다 아랍위포량남 아랍위야 그 어머니 남쪽의 단골이 세고 어이없차 아랍이야 남쪽의 산초 기운 서로서로 너를 보셔 어이없차 아랍이야 아랍위포량남 아랍위야 그 어머니 서쪽에다 더여지세 어이없차 아랍이야 아랍위야 풍부에 굽어보니 화를 다직하고 어이없차 아랍위야 아랍위야 청중한 빛이 나는 청중행궁 내 동세가 깊숙하다 아랍위포량궁 아랍위야 풍부에 굽어보니 북쪽의 단골이 세고 어이없차 아랍이야 찹찹한 국토체성이 청중행궁에 얻사고 어이없차 아랍이야 우리 여기 멀리 퍼어 가니 사직명수가 솟아나네 아랍위포량상 아랍위야 틀고 머리 위쪽의 단골을 던지세 아랍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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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위포량상 아랍위포량상 아랍위야 틀고 머리 나래가 떡을 던지세 아랍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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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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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하십니까? 어? 좋아 좋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걸 그랬어요 으아 아멘 하늘에선 단 이슬 내리고 땅에서는 감미로운 샘물 예전이 풍는다 태평안 시대에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물이 솟는다 했지 한 맛이 나는 물 향기로운 샘물 예전 여기 청주에서 나오는 호초의 물과 하늘이 내린 예전이로다 하늘에선 고통된 몸을 씻고 누구나 이 초수를 마시고 병든 몸 낫길 바라보니 하늘에선 고통된 몸을 씻고 누구나 이 시야 우리 소원 안 되지 않게 성도 나쁜 거두어 주소 하늘에 가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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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우리 피들 형들 백성 살피시와 다가오 만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이 내린 하늘이 내린 복되고 길한 상서로운 물의 찬 이 초수를 마시고 병든 형 신이 전내리 지금ны 대단히 ا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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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뭔 하나 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요 우리 초수 이 초수가 참말로 신묘한 물은 신묘한 물이요 아이고 성님 우리 초수가 신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우리 성분 건강 어떻게 얻는가나 싸게 얘기해달라고요 어 그러니깐 나도 그것이 하도 궁금해서 초수를 지키는 감꼬를 붙잡고 그냥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근데 내가 너무 시게 물었나? 응? 감꼬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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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저라부님! 그런게 계속 추는 거 ale장난 그만하곯 아 어서 빨리 말 못 쳐유 그래도 Player false 첫째, 우리 성군께서 초수를 마시니깨 오장육보 위장병이 쌓아 죽은 줄 새였던 설사도 뚝 끓어졌죠. 그 언제 곧비곰 충전마마께서 우리 성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깨 근질근질근지롱도 쌓아 볼록볼록 부스럼도 쏙쏙 쌓아 근데 오라버니, 오라버니 말을 들으니깨 성군께서 위장병도 났고 피부병도 좋아진 것만은 분명 헌디 제일 중요한게 하나 빠졌슈? 뭐가 빠졌슈? 중요한거? 그게 뭔디? 요거 말구요! 요거! 눈! 요거 말고 요거? 네, 자, 들어봐 성군께서 초소를 마시시시셨지 마시시시시셨지 온몸을 깨끗하게 씻으시셨지 그러니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보이지 않던 길이 싹 다 옳지 족을 짠가 족을 짠가 보이지 않던 길이 싹 다 보이더래 옳지 그러니께 한마디로 말해서 쌀 한 털도 안 보이던 두 눈이 두 눈이 이제는 심리밖에 빈대까지 보이더래 그렇다 하나하리라 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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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자전국에 우리라 조수만 마시고서 가드리라 세상 사천수 만수 우리 스스로 아리라 우리라 우리라 어린이 자전국에 떠난다 두 눈이 지옥하고 나들 이마 그리로 남겨두고 어찌 살까 아리라 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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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자전국에 떠난다 아리라 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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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 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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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자전국에 떠난다 바르라 우리라 우리라 서둘러 조세 개혁을 단행할 것이니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전하. 각각 논밭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시한 단위법인 결부법에 의하여 새 치세 제도를 제정한 후 혹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상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옵니다. 전하,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논밭 품질의 심사와 밭의 형질이 둥글고 고진대로 넓힐 만한 것은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좁혀서 상정해야 하오며 또한 모든 논밭의 등급이 뚜렷하게 다르면 매우 교활한 자라도 능히 그 협답할 계책을 논간할 수 없지만 이제의 연분 그등은 너무 세밀하고 등급이 비슷해서 관리하는 자들의 유행수가 될 것이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법은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옛날대로 지세 제도를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그 또한 간혹 백성들에게 폐를 미치니 어찌하면 토지 제도와 지세 제도를 적당하게 하여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게 하겠는가? 그것입니다. 세 법은 진실로 행해야 하옵니다. 기존의 토지 면적 단위법은 백성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많사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토지 면적 단위법을 고쳐서 사방 길이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게 하시오. 전지는 모두 주척으로 측량을 하고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같은 등급에 따라 조세를 거두도록 하세요. 예, 전하. 지난번에 집현전 교리들과 수찬들에게 황공서의 고금 운해를 언문으로 번역하라 이런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전하, 지금은 쉬셔야 하옵니다. 전하, 지난해까지 언문 28글자를 새로이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에 관한 논의는 경복궁으로 환궁화 최만리와 김문 등이 지난번에 말받고 한 짓을 벌써 이전계입니까? 전하, 지난 10년 동안 훈민정음 창제에 온갖 정성을 다하셔서 전하의 심신이 상한 것이 아니옵니까?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는 논에도 늦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침 이곳 초수행궁이 아늑하고 조용하고 공부하기도 좋아서 훈민정음을 정리하기에도 아주 제격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달라 백성이 마른 하여도 그들을 잃지 못하니 불행하니 우리들에게도 고대부터 우리 글자가 있었으니 아끼고 잃어버린 것 나는 반드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다시 찾아 만들고 환호하리라 백성을 위해 만드시는 우리 글자 신들이 억지 전하에 주권을 모르게 싸우니까 하오나 헌당을 회복하신 후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 옵니다. 수천년 역사를 기린 이 나라 이 민족 말만 잊고 우리 그룹서의 통합 이루 말할 필요 없네 공삼각 치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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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조삼극의 천진 이기의 흥냐 어문의 소리 조하이로 이 목숨 다하기 전 우리를 판포하니라 나께서는 이 민족 맘이 성님의 조화를 이루었으니 부디 입궁하시여 하시로 보소 여기 청주 행궁에서 사성시름과 초중성에 성은 마무리 짓고 정리하리 영원한 우리의 글 운민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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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일 하던 행군 모두 멈추고 휴식을 ش이는 것엔 당연한 일인데 휴식도 취하지 않고 치유는커녕 또다시 국민정은 연구하시니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오랜 때 환풍인 성이 무민세야 시련이 꼭 힘들었는데 못지마여 자시는 걸 보지 않고 미처님의 조세대연까지 마무리하려 하는 열정이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언제나 백성을 위한 일을 전하며 자신의 평균 몸은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성군의 고지 그 고지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당신을 지배하는 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을 어둠을 밝히는 강아의 달빛은 아름다운 산천 아름다운 산천 우직의 자연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삶이 아니니 우리 성국 지켜주소서 당신의 저생길 전하 훈민정음은 한양에 입골하신 연우에 마무리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오? 전하의 옥체를 치유하고자 청주행궁에 온 것이옵니다 치유하고 있잖소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일도 겸하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은 전하의 몸만 치유하시옵소서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지금 나를 꾸중을 하는 것이오 참견들을 하는 것이오 어리석은 신첩들이 어찌 감히 참견하게 싸옵니까 참견이 아니오라 하시는 일과 행동을 잠시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치유가 빠를 것이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오 어차피 병든 몸이라도 살 사람은 낫고 죽을 사람은 낫질 않소 하던 일 멈추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짓고 편하게 눈도 감아야 하는 것이오 안 그렇습니까 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염려들 말고 아 오늘은 청주 인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오 그래 중전께서도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감독을 해주세요 전하 하바마마 금중에서 영마가 도착했습니다 영마가? 광평대군이 광평대군이 왜? 광평대군이 위중하다 하옵니다 당장 입걸을 차비를 서둘러라 중전 부산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오 전하 자식이 위중하다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몸뚱아리 신경쓰느라고 자식 신경쓰지 못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 바쁜 농번기에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짐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정주 목사 박효엄이 있는가 예 전하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어주도록 하라 예 이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주라니요 어찌 이러십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백성도 내 백성임 백성들의 multis 위대하신 우리의 대왕 세동산원계와 진신이 내리고 진신이 뿜어지네 신기하고 신묘한 조슨의 몸을 짓고 조정국에 넘어가는 우리 성경 그 한신 몸에 부럽니 언짓한 듯한 환원의 고 건강한 국채로 백성 가슴 이제 맞고서 위대하신 우리의 대화 종사원 대화 신기하고 신묘한 조슨의 몸을 짓고 조정국에 넘어가는 우리 성경 세상의 아름다움 맘껏 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짓고 날마다 새로운 때 한구석 진신이 내리고 진신이 뿜어지네 신기하고 신묘한 조슨의 몸을 짓고 조정국에 넘어가는 우리 성경 만추루가 다 없어서 만추루가 다 없어서 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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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타고난 운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간절한 기도와 바람만이 초정의 하늘 풀고 슬픔을 거둘 수 있는 길 살아서도 기쁠 날 없었는데 죽어서까지 슬픔을 느껴야 하나 한없는 매는 어느 맨가 이 나라 이강산 한없는 매 어디인가 상천리금수감사 곳곳마다 반설이지 않네 내 어디인가 누가 죽인 탕하고 구천을 떠도는 부쌍한 영원을 그들의 하늘 풀어야 이 슬픔도 끝나라 이 나라 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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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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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어나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하! 전하! 전하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옵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 떠질 마요. 하지만 전하! 어이! 중전마저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중전마저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총판사 내 말이 맞지요? 중전마저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중전마마!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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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은 방법이옵니다.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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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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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t! 이스라啊 사란 물고기가 개미의 개 농 낙을 당하고 도마뱀 이 용을 희롕하는 세상 가시나무가 향초가 되고 소인이 군주를 시기하며 무함하듯 추녀가 미녀를 시기하며 무함하는 세상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고 막힌 운수가 터진 운수를 밀어내는 시대의 세상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이친인데 어두운 운명 속에서 어찌하여 개미에게 농락당하고 기생충들에게 농락당하고 이롱당하는가 하늘과 땅이 정해진 순리대로 운명을 밀어내지 말고 어두운 생명의 빛을 밝히며 너의 꿈 이어가리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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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엾습니다 누가 가엾다고 그래요? 전화가요 내가 왜 가여워요? 아프시잖아요 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꿈을 꾸셨나? 천하 제가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손님 야, 누구야? 신빈이 옵니다 네가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왜 있는 것이야? 제가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됐다 당장 여기서 나가와라 안되옵니다 충전께서 보내셨습니다 충전이 예, 전화 됐다, 필요없다, 필요없다 전화 주십시오 됐다고 하지 않았냐, 됐다고 신첩은 갈 수 없습니다 전화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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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삼을 수가 없다 살갗을 방구 도려내고 싶다 기생충이 오글거리는 이 놈의 살갗을 도려내고 싶다 살갗이 잘라붙어 집을 짓고 오글거리는 기생충을 놓지 심지어 하고 나를 견뎌야만 아는가 참을 수가 없다 살 때도 눈부 도려내고 싶다 온몸에 달라붙은 석은 살갗을 화목살을 너무 나쁜 년을 내 도려내고 싶다 조금만 조금만 참고 도려내고 싶다 온몸에 달라붙은 석은 살갗을 화목건 아는 유명 기색증들 나를 미치게 한다 살갗을 털어내고 싶다 참을 수가 없다 만줄 수가 없다 오금의 석아만의 이 발값을 도려내다오 석은 살갗 바먹는 기색증 지급주만 있다면 살갗을 털어내고 싶다 목숨을 피워해 오는 기색증도 죽이지 못하는 나는 정력 무능한 인간이다 아악 이전 START tens 사람 이제 좀 환정이 될 수 없니깐 오늘도 동창이 밝아오는구나 동창이 밝아오면 이 몸의 간질병도 절로 사라지니 내 몸의 기생충들도 해가 뜨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전하, 중전마마이시옵니다 중전이, 중전이, 어서, 어서 옷 입자 저는 이제 졸리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일어나래 두, 어서 충전마마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일어나래 두 그만 일어나시게 어서 옷을 입혀드리지 않고 뭐하는 겐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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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도 이걸 수 있어 됐어 내 서둘러 대전을 갈 것이니 오늘도 수라를 받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받을 날이 오겠지 전하, 신들의 뜻을 헤아리신다면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대신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아바마마 서둘러 거둥하시오 초수로 목욕을 하셔야 심신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취할 것이옵니다 물론 초수의 몸을 담그니 새로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 이대로 포기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서둘러 초수 행궁으로 거둥하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가루 이틀도 아니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어찌 행궁에서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하, 대군들과 모든 중신들이 바라는 바이옵니다 신들은 오래전부터 전하께서 밤마다 잠을 청하지 못하신 것도 다 알고 있사옵니다 부디 청주 행궁으로 다시 거둥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인생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전하, 전하의 옥체가 평안해야 백성도 평안하고 농사도 풍작을 이룰 것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성들이 건강해야 군주도 건강한 법입니다 백성들의 불편함을 걱정하시는 주상전하의 뜻을 신 모르는 바 아니오나 군주가 건강해야 나라도 힘이 있는 법이고 군주가 건강해야 백성도 건강한 법이옵니다 경들은 누구 때문에 종사를 돌보고 누구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짐 때문에 종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짐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종사를 돌보고 백성들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소중한 자들입니까? 전하, 주상전하께서는 백성들의 부모이신데 신들을 버리려 하시니 신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더듬는 인생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하바마마, 신들의 청을 들으시어 조수의 옥체를 담그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성드리옵니다 내가 안 가겠다는 데 대체 왜 늘 그래? 내가 안 가겠다는 데 대체 왜 늘 그래? 내가 안 가겠다는 데 내가 가서 흉년여서 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청주 고으른 변홍사가 이미 풍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의 소망에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전하, 신예조판사 김종선 전하께 마지막으로 청원 드리옵니다 조수 행공으로 거둥하시는 것을 정지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정지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가 왜 그대들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짐이 거둥을 하면 지방의 수령들이 짐의 거둥을 빙계삼아 금품을 거둬뜨린다잖아요 전하 어찌 또 온 것이오? 청주의 국식은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금품을 거둬뜨린다잖아요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건 가봐야 할지요 중견 봐봐 중견 봐봐 어이 말로는 전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듯 사람 몸이 어떻게 변할지 어이라고 알겠습니까? 아 참 어젯밤에 말이오 어머님께서 노하신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셨소 굳이 초수에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어머님도 노하신 게 아닙니까? 그 신미승이 와서 하는 말이 서둘러 초수 행공으로 가라 합니다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찌 내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주께서 죽음을 재촉하시니 일러주신 게지요 아 그런가 정성들여 문질러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는 동안 이별 아닌 이별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남은 세월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것이 신천 마지막 소원입니다 미안하구려 꽃이 피는 어느 따뜻한 봄날 어린 소년은 소식을 들었어요 놀란 가슴 부끄러워 콩닥거리는 심장 달래기 바빴지요 어떤 사내일까 심장은 얼마나 클까 최고는 어떤 모습일까 얼굴은 누굴 닮았을까 소녀의 마음에 태운 사내가 바로 나였던가 나 이 최고 이 얼굴 이 모습 소녀의 심장 방아치게 한 사내는 바로 나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내 마음 설레게 한 소녀 소녀의 마음에 태운 사내가 원장님이었다니 내 마음은 봄바람 타고 하얀 구름에 실어 하늘을 날았어요 그렇게 만난 우리의 인연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요 더 느끼고 싶어요 오래 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 오래 살면서 능힐 수 있다면 소중했던 만남 우리의 인연 이대로 멈추게 하지 말아요 소중한 우리의 인연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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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날 소중했던 우리들 기억 떠올리며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땅 멈추게 하지 말아요 소중했던 젊은 날에 우리의 인연 우리의 인연 우리의 인연 멈추게 보지 못하다니요 그 연희궁으로 향하는 길에 뱀이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시고 그 뱀을 밟을 뻔했다진 뭡니까 전하께서요 예 그 뱀도 놀라고 김내관도 놀라고 다행히 놀란 뱀이 고개를 척 들었다간 그대로 쓱 지나갔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날이 박는대로 예판에게 알리고 청주행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그 세자적에서 동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왜 그러시는가 아니 중전마마 연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저도 요즘 몸이 간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정말로 밤만 되면 온몸이 간지럽습니다 그건 신빈이 목간을 안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준비하고 기다린단 말인가 항상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젊습니다 나는 늙었다는 말인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세월은 나이를 들게 했어도 몸은 아직 청춘이라네 흐흐흐흐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나도 왕의 여자일세 하 오늘따라 달도 밝고 별도 총총한 것이 그리움만 쌓이네요 저 많고 많은 별 중에 제 별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별의 주인일세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움만 쌓입니다 해빈 마만 안 그러십니까 그리움 포기하고 산지 오래되었다네 다 자네 덕분이지만 그게 왜 제 덕분입니까 신빈이 승은을 입은 뒤로부터는 내 문지방에 이끼만 쌓였다네 하하 무슨 말씀이세요 승은은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그렇다고 전하 해빈 마마 쳤어도 가시옵소서 하하하하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하하하 뭐라고 하하하하 재밌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해빈 마마는 웃는 모습이 참 이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들으면 해빈 마마 호파에 바람 들어간 줄 알겠습니다 허튼 소리 그만하시고 청주로 내려갈 준비나 서두르시게 하하하 이번에 내려가면 나도 탕에 함께 입수해야지 쫓겨나지나 말게 치고 우세 해 말씀 도수로 정신을 얻는 희망 그리운 영국을 하지 마시오 나의 영국을 전수하느라 우리는 천천히 넘어온다 평근몽 치유하러 오는 이마 우린 영국을 전수하느라 우리는 천천히 넘어온다 가룻밤 사랑고래 찾지 말고 천천히 넘어오세요 천천히 넘어오세요 천천히 넘어오세요 천천히 넘어오세요 왜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 지단 봄날이 생각이 나서, 응? 물속에만 들어가면 돌변하잖아, 아주 솔직하게. 아, 그럼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런 당신이 좋아, 응? 아, 그 신이니까 아픈 곳이 없겠지. 이 사람이니 아픈 곳이겠지. 지금 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어이구, 내 어찌 감히 신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중전이 참 고마웠어요. 아, 헌데 말이오. 나는 그것이 알고 싶소. 무엇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덕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는지 말이오. 다 전학계 배운 겁니다. 내가? 예.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하의 능력을 인정하고, 불행한 일에 관용을 베풀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맞는 말이지. 그건 당신에게 어울리는 말이지. 난 왕이 아니잖아.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얼마 안 되는 내명부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지. 음, 얼마 안 되는 내명부.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알면서 당했어, 당했어. 10명이 얼마 안 되냐? 아이고, 아니 겨우 10명이잖아. 겨우 10명? 난 단 한 명도 싫은데 참고 산 것뿐이야. 당신이 내 맘을 알아? 아니, 그러면 그, 이해하고 인정하고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란 말이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야. 어떻게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겠어? 아, 그럼 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왜? 응? 당신만 사랑할 수 있게. 으이, 장난해? 아이고, 아니 내가 장난하는 건 그건 아니지. 내가 만약 다시 혼인을 한다면 절대 왕자하곤 안 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오빠들 다 죽이고, 내가 왜 절대 안 해? 아, 그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소.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고. 응. 그럼 그 하나는 분명하게 합시다. 뭘? 내가 먼저 혼인하자고 한 것은 아니오. 어? 나쁜 애. 부모가 시켰어도 결국 당신이 한 거잖아.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 결국은 내가 죽이려면. 당신이 죽이려면 아니지. 당신이 꾸미고 저지른 일은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게 저, 할 말 다 뵙고 나니까 저, 좀 이제 좀 시원해졌소.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생각할수록 분통만도 하다! 아이고, 저 다 다 잊고 갑시다. 아, 우리 젊은 날 기억하면서 오래 살자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응? 좋았던 기억들? 그게 뭐요? 처음 시집와서 한 일은 매일매일 전화를 목욕시켜드리는 일이었죠. 아, 그게 말이오. 색시가 목욕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았으니까. 제 나이 14세 시집와서 4년 지나 큰 딸 낳고 20살 되던 애 큰 아들 낳고 지금 불혹이 될 때까지 순풍순풍 열 자식을 낳았네요. 사랑을 했으니 애를 순풍순풍 낳은 거 아니겠소?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 아니오? 가을 달빛 궁궐 연못에서 벗을 입다다 제 손에 쥐어주곤 입맞춤 하던 때가 떠오르네요. 쑥스럽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좋아서 늙은 얼굴에 뭐가 좋으십니까? 어허,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여기 한 번 쫙 수영을 해봐. 여긴 탕이지, 연못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연못처럼 다시 크게 만들라고 할까? 그럴까요? 백성들 괴롭히면 안 된다면서요? 아, 그건 그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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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셔. 은나라의 당황 얘기를 썼어. 반탕이란 말이 저기서 나온 말이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나라의 당황이 그 세수대야에다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글을 새겨놓고 세수할 때마다 다짐을 했다는구만. 아, 하루가 참으로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 말입니까? 나도 말이오. 이 초수에 몸을 담글 때마다 새로워지기를 악수고도 했소. 새로워졌잖아요. 아니. 몸의 떼를 벗겨내듯이 마음의 떼를 벗겨냈어야 했는데 아마도 내게 덕이 부족했던 모양이오. 당신은 큰 덕을 지니셨습니다. 아니요. 마음의 떼도 벗겨내지 못하고 몸에 달라붙은 기생충만 떼어내려 했으니 하는 말이오. 이 초수가 전하의 마음의 떼도 기생충도 다 떼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전이 만약에 없었다면 난 어찌 됐을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착하구려. 자 오늘은 모든 걸 다 잊으시고 눈과 몸을 씻으세요. 갑자기 답지하는 말만 하십니까? 이 사람이 말이오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 하더니 내가 딱 그런 모양이야. 제발 그만이오. 아 아 그냥 이 순간이 좋아서 그래.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 끝없이. 근데 왜 자꾸 이게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절 울게 만들 작정입니까? 아이고 우리 마지막 여행은 멋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고맙소 뭐가요? 내 뜻을 따라줬잖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줬잖아 당신은 더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고통만 안겨준 사람이지. 제 고통은 어떻게 전하의 고통에 피하겠어요. 아프지 말아요. 전하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이 초수가 신묘하긴 신묘한가 봅니다. 평생 하지 않던 말까지 다 하게 하니 나를 바꾼 건 그것뿐이 아닌데 네. 아프지 말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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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